올해 10월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를 앞두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종합연소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체와 같은 형태의 인증 모델을 완성해 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증 모델은 실제 발사와 동일하게 연료주입과 연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5개월간 진행될 이번 시험이 성공하면 2021년으로 예정된 본발사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